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42번째는요. 화폐 공급의 본원 통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본원 통화에 대한 내용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재무상태표가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화폐 공급이 처음에 어디에서 돈이 나오냐면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돈을 처음에 찍어내서 한국은행 창구 밖으로 나오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본원 통화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막 나오는 돈 있죠? 그거를 본원 통화, 하이 파워드 머니라고 부려요. 이름 뭐시죠? 하이 파워드 머니. 힘이 굉장히 센 돈이다.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본원 통화를 어떤 가게, 개인들이 갖고 있으면 이거의 일부는 현금으로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예금의 형태로 은행에,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죠. 그죠? 개인은.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은행은 이 예금이 들어오면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게 돼요. 지급준비금. 이거는 제가 다음 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은행에서 은행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예금해 놨죠? 그러면 은행은 그 100만 원 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줘가지고 그걸로 수익활동을 하는데 이 은행이 100만 원을 전부 다 남에게 대출해 줘서 수익활동을 할 수는 없고 한 10%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여기 은행에 예금했던 사람이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어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야, 나 저기 100만 원 예금한 것 중에서 한 5만 원만 빼쓰자 라고 하는데 은행이 나 지금 미안한데 돈이 없는데? 그럼 은행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급을 준비해 놓은 돈을 지급준비금이라 그래요. 그러면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지급준비금으로 얼마는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출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대출 금액의 일부는 다시 예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금으로 돌아오면 다시 지급준비금으로 조금 띄워놓고 또 대출해 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게 예금통화가 신용창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창조가 돼요. 다음 강에서 제가 이거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예를 들어서 200억을 줬다고 쳐봐요. 200억을 개인이. 그럼 이 개인이 200억을 전부 다 은행에 예금을 했으면 이 예금은행은 그 일부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는 20억 정도는 여기 지불준비금으로 놔두고 180억을 개인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럼 이 개인은 일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다시 예금을 하겠죠. 그러면 이번에 예금이 한 150억 정도 예금되면 다시 대출해 줘요. 그러면 또 150억 정도 대출이 되면 이번에 개인이 현금으로 한 30억 정도 가지고 있고 다시 120억 예금하죠. 그럼 또 대출해 주고. 계속 대출에 의해서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신용창조라고 하는데 이 자세한 예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강좌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본원통화가 200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지 지불준비금으로 한 10%만 띄워놓고 있어도 통화량이 무려 얼마나 나오면 이거의 10배인 2천억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본원통화가 하이파워드 머니죠. 왜? 쭉 200억밖에 안 되는데 통화량은 10배인. 막 그런 식으로 늘어나잖아요. 가장 근원이 되는 통화. 통화량의 근본이 되는 통화다. 그래서 우리가 본원통화라고 하고요. 본원통화의 가장 적절한 정의는 중앙은행에서 창구에서 나오는 돈. 그것을 우리가 본원통화라고 알면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그 통화량에 대해서 설명을 막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요. 한국은행으로 일단 돈이 들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통화가 아닙니다. 시중에 유통이 안 돼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돈이 나와야지 그게 본원통화니까 돈으로 나와야지 시중에 그것이 통화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통화가 아닌 거다. 이걸 일단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본원통화가 그럼 왜 하이파워드 머니라 그런지 알겠죠. 왜? 파워. 파워가 세잖아. 10억밖에 안 나가는데 시중통화는 얼마. 그래서 80억 넘게 지금 생기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원통화의 정의가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서 시중에 나온 현금이죠. 그래서 본원통화가 한 단위 즉 1원이 공급되면 통화량은 예금 신용 창조 과정을 통해서 본원통화 공급량 한 단위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를 한다는 거. 자 여태 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조절해가지고 통화량 및 이자율에... 자 근데 봐봐요. 이게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 일반은행한테 야 다시 10억 내놔. 그러면 통화량이 그렇죠. 80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본원통화를 좀 많이 풀었다가 더 적게 풀었다가 이런 걸로 통화량을 조절하겠죠. 그죠?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이 시중에 많으면 돈이 흔하니까 사람들이 돈 빌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잖아요. 이자율이 낮아지죠. 근데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아요. 통화량이 작으면 이자율은 올라가겠죠. 통화량으로 이자율에 영향을 미쳐서 금융정책을 수행을 하는 일을 합니다.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조절을 해가지고 본원통화의 구성을 좀 보면요. 이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본원통화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민간으로 흘러간 현금통화, 그 다음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화폐인 지급준비금으로 나눕니다. 근데 지급준비금은 크게 법정 지급준비금과 초과 지급준비금으로 나누는데 지급준비금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A은행에게 예금했답니다. 그러면 은행은 100억을 예를 들어서 3%의 예금이자를 주고 예금을 했죠. 요 고객이. 그럼 은행은 요거를 5% 이자를 주고 요거를 대출을 해주고 싶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자의 차이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가 2% 나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예대 마진이라 그래서 요 차이를 가지고 은행은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뭘 하고 싶냐면 100억 예금 받으면 다 100억 싸그리다 대출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예금을 한 고객이 야 나 오늘 돈 필요하니까 3억만 줄래? 라고 했을 때 100억 다 빌려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지급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갖고 있는 돈. 이걸 지급준비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런 요급을 예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15%의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얼마 정도는? 15% 정도는. 그걸 우리가 지급준비율이라 그러고 국가에서 정해놨어요. 야 너 15%는 갖고 있어. 그게 법으로 정한 법정 지급준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한 15억은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대출을 하려는 데도 없고 좀 돈이 남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예컨대 한 3억이 남았어. 이 예금 중에서. 그러면 요게 뭐다? 요걸 초과 지급준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이건 예금을 예를 들었는데 돈이 뭐 본원 통화고 뭐건 흘러들어오면 법정으로 얼마까지는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초과로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고 그래서 본원 통화가 현금 통화와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요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일반 가게가 가진 거고 그 다음에 은행에 요 지급준비금을 또 두 개로 나누면 은행 자체가 시제금으로 갖고 있는 금액이 있고요. 또 요거 중에서 남는 돈은 중앙은행에 지급준비예치금이라고 해서 요거를 중앙은행에 넣어놓은 것을 지급준비예치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법정 지급준비금이랑 지급준비예치금이랑 금액이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서로 다를 수도 다를 수가 있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지저분하게 적어서 여러분 잘 자 지급준비예치금하고 법정 지급준비금하고 개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얘네들은 뭐예요. 지급준비예치금은 이건 중앙은행에 은행이 예금해놓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요거 법정 지급준비금은 법에서 정한 지급준비금. 얘네 둘이 다른 놈들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시제금하고 그 다음에 가게가 가지고 있는 현금통화하고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화폐발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원통화가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원통화가 그러면 한국은행으로부터 나오겠죠. 그러면 한국은행으로부터 나온 돈이 누구한테 전해지느냐. 이 본원통화는 정부를 돈을 중앙은행이 정부한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정부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죠. 그럼 본원통화가 은행에서 밖으로 나가네.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통화량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재정 적자 그리고 재정 흑자의 감소가 있을 때 그때 본원통화가 증가한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죠. 그리고 재정 흑자가 감소하게 되면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빌려요.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채권을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국채를 매입해요. 국채. 그러면 국채를 매입을 하면 이때 채권은 들어오면서 돈은 나가죠. 중앙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통화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통화량은 증가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는 내려가겠죠. 왜? 통화량이 많아지면 이자가 낮아집니까. 그러니까 채권을 그러면 매각하면 반대예요.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을 매각을 해버리면 시중에 있는 돈을 중앙은행이 다시 걷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자는 올라가게 된다. 자, 이거. 그 다음에 금융 부분을 통해서는 본원통화가 어떻게 나갔느냐.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 빌릴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본원통화가 밖으로 나가는 돈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 부분으로 통화한 본원통화가 나가는 거. 이거는 뭐냐면 수출 기업들 있죠? 기업이 돈을 빌리잖아요. 아니 기업이 해외 수출해가지고 외화 달러 벌어들이죠. 그럼 그 달러를 사실은 한국은행에 가는 건 아는데 일반은행에 가서 돈 바꿔주세요 하면 일반은행에서 돈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외화를 일반은행은 중앙은행에서 바꿔달라고 그래야 돼. 외화 업무를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 외화를 바꿔주면서 한국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증가하죠. 그죠? 자,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거나 외자를 도입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은 본원통화는 증가한다. 왜? 돈 바꿔가야 되니까. 한국 돈으로. 그죠? 자, 그리고 수입이 증가하고 이제 외체를 상환했어. 외국의 채무를 상환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 가지고 있던 달러를 이제 주겠죠. 그러면서 한국 돈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화는 감소하게 되죠.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달러 주세요. 하면 달러를 한국 돈 내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 이거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사는 건 아니고 아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보면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 한은이야. 그리고 여기 일반은행이 있어요. 그냥 이거 예금은행 예금은행이고 여기 수출업자가 있어. 수출업자가 있죠? 이 수출업자가 예를 들어서 100불을 벌었어요. 100불을. 100달러 벌어가지고 은행한테 야 100불 줘. 그러면 이 예금은행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한국 돈 10만원을 주겠죠. 그러면 이 예금은행이 이 달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한테 준다고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지금 10만원 예금은행한테 줘야 되죠. 본원 통화가 나왔잖아. 본원 통화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겠죠. 달러를 사면 한은행한테 달러를 달라고 그러고 한국 돈은 들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수출에서 외환이 있으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중앙은행의 순자산 변화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을 살 수도 있어요. 자기 건물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돈 나가는 거죠. 중앙은행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본원 통화가 화폐와 지급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이게 대변에 있고요. 차변에는 자산 항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부와 예금에 빌려준 빌려준 게 이게 자산이에요. 그리고 유가증권. 이게 나머지보다 유가증권이 중요한데 가령 일반은행들이 보통 채권을 국채를 좀 사거든요. 일반은행이 국채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사고 한국은행으로 또 사고 팔고 하면서 일반은행과 중앙은행이 사고 팔고 하니까 통화량이 조정이 되는데 가령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채를 만약에 매입을 하죠. 매입을 하면 자산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유가증권이 올라가고 그리고 은행에다가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급 준비 예치금이 올라가게 되겠죠. 지불 준비금이 증가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본원 통화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본원 통화가 증가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을 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국채를 매입하면 문제 한번 볼게요. 예제 공개시장 조작 이거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요. 이게 방금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일반 예금은행으로부터 국채를 사고 팔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공개시장 조작이라 그래요. 한국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때 이 효과 중에서 오른 것은 난이도가 비교적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은행의 자산 항목에서 국채가 100억 증가했으면 일반 예금은행으로부터 국채를 샀다는 얘기죠. 뭘 주고 본원 통화가 나갔죠. 은행의 창구로부터 한국은행의 창구로 나가는 게 본원 통화니까 본원 통화 100억이 나갔으니까 그 100억이 은행에 들어가면 지급 준비금이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100억이 일반은행의 지불정금이 증가했대요. 복식부기에서 두 개가 일치하죠. 그러면 본원 통화가 증가했으니까 통화량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화량도 상승할 것이고 통화량도 증가할 것이고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겠죠. 자 얘기 한번 볼게요. 한국은행의 국채를 매입한 거죠. 틀렸고 매각한 게 아니에요. 금리는 상승한 게 아니라 하락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원 통화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통화 공급은 증가했고 맞습니다. 3번이 답이네요. 환율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하락했다는 말은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한국 돈이 통화량이 많으면서 더 많아졌기 때문에 한국 돈의 가치는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했을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환율 배울 때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균형 통화량은 변화가 있겠죠. 왜? 통화 공급이 증가를 했으면 통화 공급이 증가했으면 화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이 이쪽으로 됐죠. 그러면 균형량은 더 증가했겠네요. 화폐 통화량은 더 증가하게 되겠죠. 이거 그래서 이게 중앙은행의 대체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상당히 이해가 이해가 되게 깊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원 통화에 대해서 배웠고요. 본원 통화가 한국은행의 창구에서 나오는 거고 한국은행 안으로 일단 돈이 들어가면 그건 더 이상 통화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본원 통화가 나오면 가령 1억이 나오면 1억만큼 통화량이 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나는 신용 창조를 이룬다 그랬죠. 그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